일 꾸준한, 사실 40살 때 보다 제가 지금 더 공감해요. 왜냐 꾸준한 게 이게 가장 편하십니다. 제가 새벽에 조깅이라고 올리고 바라였구나. 그러니까 이 엉뚱한 노래들이 제가 아까 만든 그 노래가 다 뽑은 노래들 있잖아요. 이게 전부 정신하지 마세요. 50분 걸려니까 지루하잖아요. 그때 하나씩 만든 게 지금 노래가 20시.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수고한 샷. 오늘은 맛있는 거 드셔요. 저도 거기서 바로 택시 타고 동봉산 계곡 가가지고 물 척척척척 흘러내려가는 그 옆에서 된장찌개에다가 맛벌이 시켜서 저희를 사내주세요. 강북부는 크게 좋아해요. 오늘 강북부 선생님들의 맑은 모습으로 주인공으로는